계속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지웅 씨가 여기 와 있다는 게 그닥 실감이 나진 않네요. 네 저도. 지금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놀리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또 크게 잘 안 돼요. 아니 이게 방송의 수위가 우리나라 방송 수위 좀 올려야 돼요. 다 성인이 듣는 건데. 덕환 씨 때는 약간 덕환 씨를 놀리고 어떤 저희끼리 하는 제스처가 좀 수위가 낮은 편이거든요. 덕환 씨요? 저는. 그렇습니다. 저는 오히려 무력 행사가 더 많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. 그래서 너희들이 재미가 없네요. 아니 뭐 당신 재미있으라고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있나? 그거 아니잖아요. 재미없는 것들. 그렇죠?